아 내가 김초발이구나? 김초발.. 김초발 좋아졌어요 많은 꼬유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셨던 그분을 모셨습니다 정식으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거 봐봐 너무 똑같.. 아..너무..너무 똑같아 넌 너무 당황한다? 자 오늘 촬영 올 때 솔직히 걱정했어요? 기대 반 설렘 반.. 긴장 반..반이 3개네 치킨 먹고 싶어?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근데 우리 피디님들 굉장히 편집을 악마처럼 하세요 오 기수씨 오늘 너무 이뻐요 썸네일은 다 오늘 썸네일 오늘 썸네일은 막 막 이런 거 괜찮아요?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다행이다 나는 날 보는 사람들 다 비호감이라고 다 돌아서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정말요? 라인 그리는 게 앞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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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왜 됐어? 샷핫 샷핫 오 너무 이쁘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립 라인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따잖아요 그라데이션만 해줘도 되게 It's good 틴트 바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음 얼마 너를 이렇게 바라마 오 우와 마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 아 전 예쁘게 살래 그만 살래 할 때 그냥 그만 살래? 너 그만 살고 있냐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PD님 이거 별로 안 웃긴 멘트잖아 니네 왜 이렇게 오바해서 웃어?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여기서 옷 벗고 여기서 똥을 싸도 안 였잖아 니들 자 꼬유님들 즐거우셨나요?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프로듀서 1 on 1 와우 박성우님 시즌 2 1, 1, 1, 1 1, 1이 아니라 1 on 1 1 플러스 1이다 컴온 베이비 앱스 교부,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, 컴온 컴온 베이비, 마 베이비, 컴온 컴온 베이비, 컴온 미스 셔리? 미스 셔리 방우